어때? 싸기지? 오렌아 못생 눈이 부셔요 돌아가? 바로? 10분도 안된거 같아 10분도 안된거 같아 10분도 안된거 같아 나무야 기나긴 여행이 끝났어 하루만 날아온다 며칠 오랜만인데? 나 일찍 며칠이 오랜만이잖아 10분도 안된거 같아 얼마나 좋아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애기라 잠깐만 얘 살짝 올려놓고 볼게요 이게 맞지? 그치? 나무 바람보니까 얼마나 좋아 가자 가볼까요 좀 올려줄래? 올려봐 이걸로 아빠 그거 있잖아 봐봐 이거 봐 꼴리인데? 이러면 되는거야? 아 그건 브레이크인데 응 그럼 뭘 밟아야될까? 그냥 이렇게? 아어 그거 그게 브레이크에요 아빠 나무가 얌전해서 가만히 있는걸까 넷 드라이빙이 괜찮아서 이런걸까 드라이빙이 괜찮고 네 이 친구가 강아지야 안녕하세요 방우야 이 친구는 강아지야 이 친구는 강아지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안녕이다 하하하하 첫 외출이랍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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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일 됐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오리나무 집에가서 맘마 먹자 이럴 땐 고프로 괜찮죠? 딱 이렇게 나무야 길을 건널 땐 손을 들어야 돼 손을 들어야 돼 아이고 안 알려줘도 잘하네 목이 있었어? 손을 들어야 된다 먹방에 많이 휘다 손을 들어야 되었습니다